저희가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 그럼... 어, 안녕하세요. 저는 후기서 왔고요. 다음은 제 노래, 당기곡, 당기곡을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의 한 감찰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용기를 내봐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악수를 쳐봐요. 짱짱짱! 인생살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나에게 삼세파 좋은 일 낳고 있니 슬픈 일 삼세파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하고요 슬프다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최고다 생각하면 내가 최고야 이제부터 나에게 행복이 찾아왔어 이제부턴 그대에게 행복이 찾아왔어 다함께 짱짱짱 새해 행복이 고생 끝에 낙이 왔어 새콤이 펼쳐졌어 모두들 다같이 박수를 칩니다 짱짱짱짱짱 이제부터 시작이야 용기를 내봐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박수를 쳐봐요 짝짝짝 인생살이 호생껏에 나이 온다고 나이에게 삼세파 좋은 일 낳고 있니 슬픈 일 삼세파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하고요 슬프다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최고다 생각하면 내가 최고야 이제부터 나이에게 행복이 찾아왔어 이제부터 그대에게 행복이 찾아왔어 다함께 짝짝짝 새해 행복이 고생껏에 나이 왔어 새꾼이 펼쳐졌어 모두들 다같이 박수를 칩시다 짝짝짝 모두들 다같이 박수를 칩시다 짝짝짝짝 짝짝짝